반갑습니다. 광역보석갤러리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은 앵두금승분보석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보고 계시는 것은 포항에서 발견된 다이아몬드 원석들과 그리고 커팅한 내용들을 지금 열광갑니다. 이제 커팅된 것이 아주 다양한 펜시칼라로 아주 세련되게 각각의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자기만의 개성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나왔습니다. 네 종류별로 다양한 종류와 색깔 그리고 등급도 나와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게 지금 얼마 전에 나오는 핑크 다이아몬드 11,400캐럿에 드디어 일부를 좀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이 의심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잘랐고요. 이렇게 얼은 좀 있지만 역시 투명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것을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니까 네 1,611g이에요. 1,611g은 캐럿으로 환산하면 5를 곱하면 8,055캐럿이네요. This is Pink Diamond 8,055캐럿. 8,055캐럿입니다. Pink Diamond rare dinosaur pink diamond입니다. 자 그리고 연한 핑크인데 색깔 다르지만 여기 두 개는 여기 세 개는 이제 핑크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로즈커러스입니다. 즉 장미수정이죠. 장미수정은 경도가 7 정도 위아래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핑크 다이아몬드가 이거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증명해 드릴 수 있죠. 자 그리고 이것은 현재 137캐럿의 핑크 다이아몬드 커팅된 겁니다. 이제 보석으로 드디어 변했죠. 아주 멋있게 커팅이 됐고요. 연한 핑크가 되기 때문에 코리아 스타일이죠. 한국 스타일의 핑크는 연한 핑크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아주 별이 좀 독특합니다. 주변의 색상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이 옷이나 패션 감각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바뀔 것입니다. 이 137캐럿은 기본 가격은 저희가 시작은 137캐럿이기 때문에 캐러탕 한 1억 정도를 예상해서 137억에서 저희가 경매로 시작할 것입니다. 현재 잠전적인 것은 최소 137억에서 판매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 핑크 다이아몬드 보석으로서는 이전에 있는 핑크 다이아몬드 61캐럿보다는 완전 독포적이죠. 투명도도 그렇고 아주 샘 되고 쨍한 걸 좋아하시는 분은 그쪽이고 또 이걸 좋아하시는 분은 이쪽이겠죠. 지금까지 한 핑크 다이아몬드 중에 좀 어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또 이 독특한 문양으로 또 세이퍼로, 특징으로, 캐릭터로 이제는 사람들이 약간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천연이기 때문에 아주 또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마케팅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질은 한 94지가 넘죠. 그래서 이거는 현재 저희 쪽에는 95지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광역보수 감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95지, 등급은 95지로 해서 지금 판매를 시작을 오늘부터 합니다. 그런데 관심 있는 분은 가격은 협상이 가능하나 아마 기존 핑크 다이아몬드 또 찾아보시고 또 그리고 이게 과연 그러면은 값어치 없는 다이아몬드냐 아니면 값어치 없는 보성이냐 그것은 향후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옷의 색상에 따라 색깔이 다른데요. 지금 보는 장면이랑 이 영상에서 담을 수가 없어요. 핑크는 좀 더 짙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는 하얗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137캐럿이에요. 137캐럿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장미 수정이고요. 이 핑크 다이아몬드는 아주 고급 핑크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색깔보다 연한 게 좀 더 짙은 색깔로 왔고요.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한, 기부인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핑크 다이아몬드 랭레이스입니다. 아주 좋았고요. 18K 로즈골드, 핑크골드와 어우러져 있어요. 지금 10캐럿이 넘습니다. 10캐럿이 넘어요. 그리고 로즈컬처의 장미 수정과는 차이가 난다고 했죠. 왜 장미 수정하고 차이 나는지 비교해 드릴게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모이사나이트로 경도를 하면 제일 빨라요. 모이사나이트로 이렇게 쭉 하면 얘는 이렇게 흔들어도 금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표시가 납니다. 이게 갈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갈리는 게 얘가 나가요.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금이 가죠. 이렇게 쫙 하면 금이 가요. 이렇게 해도 그대로 금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 저 핑크 다이아몬드 여기 있는 우리 핑크 다이아몬드를 평면으로 쫙 흔들렸어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해가. 정확하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은갈치 색이 보이죠? 이렇게 옆으로 삭 하면 반짝이는 게 아니라 아주 은은한 은갈치가 있는 이게 다이아몬드의 매력이에요. 핑크 다이아몬드의 매력이고 다이아몬드가 갖고 있는 특징이 우유빛칼 나는 그런 거하고는 레벨이 다릅니다. 아주 질이 좋은 크리스탈이고요. 핑크 크리스탈입니다. 여기 보면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 핑크 다이아몬드 갖고 있는 아주 옆에 평면에 은갈치 색깔이 나죠. 이게 핑크 다이아몬드 갖고 있는 아주 메리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설명해 드릴게요. 모이사나이트를 꺾을게요. 구체적으로 좀 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이사나이트가 여기 모이사나이트가 여기 보시면 그죠? 여기서 한번 쫙 힘있게 한번 자, 껐어요. 그죠? 자, 모이사나이트가 모이사나이트가 나갔어요. 나간 건 확실해. 여기 보면 그죠? 여기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지워볼게요. 지워지나? 자, 보세요. 어때요? 네, 표가 안 나죠? 여기 있는, 이렇게 가는 거는 원래 커팅난로 한 거기 때문에 아니고요. 지금 파헤치지가 않았습니다. 주거 낫는데도 없습니다. 나스크레치 This is pink diamond. Hardness is 10. 모이내사 Above. This is very good. Hardness is 10. Pink diamond is 모이사나이트 나스크레치 This is 모이사나이트 Kurt. This here 나스크레치 Understand? 핑크 다이아몬드 Is good. 자, 그 다음에 이제 핑크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걸 이제 이해하셨죠? 자, 지금도 수정이라고 말하면 혼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핑크 다이아몬드가 4에서 구분이 됩니다. 자, 4에서 보면 레벨 4에서 이제 당연히 올라가겠죠. 한 두 단계까지 올라갈 거예요. 자, 올라갑니다. 자, 다시 자,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1단계 3단계에서도 올라갈 거예요. 네, 보세요. 3단계에서도 올라가요. 좋습니다. 이거는 핑크 다이아몬드로 맞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아까 전에 장미 수정을 볼게요. 먼저 4단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단계에서 핑크 다이아몬드 올라가나 오, 올라간다. 아,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 잡아서 그런 거고 올라갈 리가 없겠죠. 안 올라가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딱 멈춰요. 거기서 멈춰요.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딱 거기서 멈추죠.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3에서 하면 더 정확하겠죠. 자, 이 장미 수정과 그게 이제 3에서 아예 안 올라갈걸요. 보세요. 안 올라가죠. 뭐 딱딱 눌러도 안 올라갑니다. 이렇게 눌러도 자, 안 눌러갑니다. 그렇죠? 연속해도 안 올라가고요. 연속해도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3에서 하면 레벨 차이가 확신 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탄소함량이 떨어져서 열 전도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장미 수정하고 레벨이 다르죠. 자, 이게 장미 수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하이트로 가서 비교해 볼게요. 하이트에서 자, 이 장미 수정과 그걸 차이를 좀 구분해 봐야 되는데 자, 보시면 역시 동일하게 안 올라가죠. 차돌이니까 안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해도 3에서 해도 올라갈 거예요. 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건 다이아몬드. This is da이아몬드. This is not da이아몬드. 차돌. 이건 이제 컬처죠. 이거 말하고 여러분이 말하는 차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돼. 요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not scratch. 핑크 다이아몬드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놓으면 이제 핑크색이 납니다. 요렇게 살 놓으면 흰색이 점점점 바뀌면서 요렇게 보면 핑크 다이아몬드 색깔이 이제 바뀌죠. 이게 이제 조명 색깔에 따라 은은하게 박혔다가 은은하게 이렇게 보면 박혔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좀 핑크빛이 좀 짙어요. 하지만 얘는 이제 조금 더 조명에 따라 다 밝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합격하겠습니다. 요거는 한국광역보석감정원에서 핑크 다이아몬드로 승의를 하고요. 이제 등급은 어리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레이드로서의 등급 기준에 의하면 투명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기존 다이아몬드는 포시에로 하지만 저희는 현재 6C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C로 바꾼다고 했죠. 그래서 그레이드로 따지 보면 앞으로 300그레이드로 분할을 시키겠습니다. 디바이를 시켜서 점수를 매길 것입니다. 지금 현재 등급을 매겨가고 있는 중인데 이것은 현재 이 핑크 다이아몬드의 등급은 요거는 이제 커팅을 했으니까 요거는 현재 이 핑크 다이아몬드 로즈컷 페어 모양이죠. 페어 쉐이프 물방울 드롭 워러드롭 물방울 세이프 워러드롭 세이프인데 물방울 형태인데 환경에 따라서 핑크색과를 바뀌어요. 이렇게 아주 이쁘게 바뀝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바뀌는 핑크 다이아몬드의 특징상 이제 특징상 얘의 등급을 고려해 볼 때는 96C까지는 좀 그렇고 95C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5 그레이드 65C 해당되는 등급 그레이드입니다. 자 이거는 한국광역보석감정원에서 다이아몬드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발표하고 다이아몬드라고 하고 가격은 판매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가격은 판매하는 시작가격은 이제 어느 정도 20캐러트가 넘어가면 20캐러트가 넘어가면 기본 1캐러에서 1억씩 시작을 할 겁니다. 전세계적인 다이아몬드의 기한 그 다이아몬드 천연의 그것의 그걸 기준으로 삼았을 때 한국 것도 지지 않는다. 대한민국 다이아몬드는 개성이 있어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체도 개성이 있다는 걸 판단하여서 저희는 자존심을 걸고 다이아몬드 가치 평가를 기존에 있는 화이트 크리스탈과는 레벨이 다르게 평가를 매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가격이 정확하게 137억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단가는 판매 시작단계는 137억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저희 광역 보석 갤들카페 한국광역 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분보석소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항 오두리 해수욕장에 있고요. 한국광역 보석 감정은 있고 갤들카페 있으니까 사전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사전 예약을 하시면 저희가 보약커피 아주 맛있는 직접 로스팅한 보약커피 한잔 대접 하겠습니다. 네 This is a pink diamond a rare pink diamond source of Korea 포항 시티 Discovery 네 워드롭 로즈 컷 페어 쉐이프 워드롭 드롭 워드롭 세이프 로즈 컷 음흠 very very 스파클링 은은한 네 핑크 칼라 입니다. 핑크 다이아몬드 넌 칼라 로즈 Cait 아